아 졸라 춥네 진짜 아 옆집에 강아지 키우나 무슨 강아지가 발성이 저렇게 좋아 내 취직만 해봐 바로 이사간다 하우스 홀드 캔 어플라이 엔드 데이 드롬 무슨 집에서 성황연속을 해 오펠 하우스가 뭐야 진짜 아 어 왜? 나와 한 잔 빨개 안돼 나 지금 토익 공부해야 돼 너 토익이 한 50 쓰지 않았나? 아 그래서 지금 50점 올랐잖아 올라서 450이잖아 아 지금 600점 넘겨야 돼 아니면 150만원 돼주든지 이태원에서 술 마시면 영어 늘어 빨리 나와 너랑 한 잔 하면 여기 늘어 빨리 꺼져 나 내일 일 쉬어 빨리 나와 뭐 어디가 사냐? 야 취업 안 해봐 내가 다 사지 새X야 아휴 어 자기야 어 우리 이따 저녁에 볼까? 아 오늘 저녁에? 그래 그럴까? 어 뭐 먹고 싶은데? 5마크 잠깐만 아 나 오늘 좀 안 될 것 같은데? 어 아니 저기 어 내가 지금 자소서 쓰고 있거든 근데 증명사 좀 붙여야 되잖아 귀가 좀 나와야 돼가지고 좀 귀가 좀 컨디션을 줘야 되잖아 아 근데 내가 지금 귀에 어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 그래가지고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아 우리 헤어져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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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오래 들어줘네 아 나 공부 좀 할라 그랬더니 이씨 옆집에선 개 짚고 윗집에선 성악 노래 부르고 여친한테 차이고 나 진짜 쥐뽀만 해봐 응? 다 뒤졌어 일단 라면이나 뽑을까? 길치가 길치가 뭐 먹을 게 없어 1월 11일이면 보름 밖에 안 지났네 냉장고시 됐으니까 먹어도 되겠지 원래 치즈도 섞여 먹는다니까 아 아 어차피 존나 건축하더라 아 개 최악이네 뭐야 아이씨 아이씨 아 따가워 내 차 취업만 해봐라 바로 비대 설치한다 아니 비대 있는 집으로 안두? 벽 아 이것도 유통기가 지났네 잠깐만 냉동이라 상관없지 않나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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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주는 안 사갔네 비닐 아 recognised 에 나 밥 먹고 있어 아니 너 LG 다니는 선배가 참치회 사줘가지고 참치회 먹고 있어 룸이라 그래 룸 그 프라이빗 해가지고 지금 조용한 거야 왜요? 나 돈 있어요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 아 따로 하는 거 있어요 홈프로테크라고 아 뭐 결혼이야 또 한참 일해야 될 텐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알아서 한다니까 예 알겠어요 예 내일 전화할게요 예 안쪽에 아아 아 진짜 개초약이네 이씨 누구야? 벌써 미리 이틀밖에 안 되는데 아 타이밍 개초약이네 이씨 예 아저씨 잠시만요 네 아 누구세요? 여기 사는 사람인데요 임종현이요 여기 200이호 아니에요? 여기는 201호고요 200이호는 옆집이에요 아 어 이사 안가도 되겠다 아 죄송합니다 이사 오 오 유신 새벽에